한국계 흑인 여성 킴 파커 판사가 어제 뉴욕주 법원 대리판사 선서식을 갖고 미움과 편견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파커 판사는 25일 뉴욕주 법원에서 가족과 친구, 동료 판사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식을 거행했습니다. 킴 파커 판사는 지난해 여름 캐시오컬 주지사로부터 뉴욕주 법원 청구재판소 대리판사직에 임명됐습니다.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킴 파커 판사는 일평생을 메네튼 할렘에서 자랐습니다. 파커 판사는 이날 1960년대 말 한국과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당했고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자신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불편한 자리에서 견디고 절대로 미움을 갖지 말자는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뉴욕주 법원 대리판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자신은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바커 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할렘에서 자신의 로펌을 세우고 그 커뮤니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습니다. 그는 할렘에서 자라면서 인간의 추악함과 동시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. 내가 한국인들의 아이를 아님의 여행을 통해 영어로 성장했습니다. 이 외국인 그녀가 영어 영어를 잘 외우고 읽는 영어 영어를 точ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kim 그녀가 영어 영어 이동한 사람이었어요. 그는 내 바퀴 지역이었던 할렘에 있어 의견이었고 ican에 의견을 갖다가 전달라고 한다는 것이니 너무 많은 여행을 통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저는의 인간을 제공을 통해서 고맙고 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한편은 계속해서 노아가 걸어오는 것입니다. 그는 생년월일에 인간에 인간이 결국에는 최고의 인간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날 선서식에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원들과 할렘 커뮤니티 내 유지들이 대거 참석해 파커 판사의 선함과 인내심에 대해 치하하고 그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.